가을과 겨울을 지나고 봄에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촛불이 있습니다. 이 작은 촛불 속은 맛이 나요. 제가 든 촛불 속에는 진실한 사회를 희망하는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. 세월호가 잘 인양돼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. 제가 든 촛불에는 소박한 정의가 있었습니다. 촛불 속에는 제 희망이 들어있고 촛불 든 사람들의 희망이 들어있습니다. 저 촛불 속에는 애국심이 담겨 있습니다. 이곳은 천국의 사회를 위해 성심을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외부에서 군열의 위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남북의 열렬한 외부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군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상봉 장면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요새 제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노래는요.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작은 촛불 속엔 맛이 나요. 이 작은 촛불 속엔 꿈이 들어 있습니다.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넘끈하게 정의를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품위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만들어줄 수 있다. 아직 못 다해른 꿈들과 그리고 지금 나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